신전 떡볶이 같이 갈래?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요 신전 떡볶이 먹어볼 거예요! 둘 다 매운맛으로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는 넙적당면하고 치즈 로제 굳었어 그리고 모둠튀김하고 참치마요 컵밥 참치마요 컵밥을 먼저 잘 안 비벼주거든요 원래 그냥 떡볶이에 보물 넣어서 비비는데 로제 소스를 한번 넣어서 비비 당면 당면이 이게 최근에 나온 거일걸요? 사과 후 소스를 만드는 영상 고기 치즈가 썸네일증으로부터 먹쏭... 먹쏭... 뭐지? 양념장 고기 그리고 양념장 저번에 신전떡볶이 기분이 더 낫다고 했었거든요. 오늘은 요새가 더 맛있네요.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게 뭔가 약간 새콤한 맛이 나가지고 뭐지 했는데 그게 치즈 맛이었어요. 원래 큰 숟가락을 막 퍼먹을라 했는데 숟가락이랑 다 싸버려가지고 여러분 당면 추가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이거 저어서 드세요. 당면 밑에 뭉쳐있네. 저건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에요. 하지만 이제 마실에서에는 맛있게 잘 먹어서요. 저는 좀 더 맛있게 잘 먹어서요.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 저는 지금 과일에 마실 수 없는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아주 바빠요.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이 이삿날이거든요. 저 내일 이사가요. 그래서 원래 이것도 그릇에다 담아먹고 하려고 했는데 다 짐을 싸버려가지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괜찮다. 떡볶이 컨디션. 다른데 중국당면 추가하면 좀 불어가지고 뚝뚝 끊기는 경우나 아니면 너무 탱글탱글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불기 직전이에요. 진짜. 딱 아주 부드러운 지금이 딱 먹기 좋아요. 근데 신전은 튀김류는 나는 먹으라면은 두 개 아니면 세 가지 먹을 거예요. 어묵튀김 하나. 그 다음에 어묵 말이 그거. 어묵 자체 말이 하나. 한입 고추튀김. 이렇게. 제가 원래 김말이 이런 거는 잘 좋아하진 않아서. 이렇게. 이곳은 요즘 모래 털이 막 날려갖고 얼굴에 막 붙어요 맞아 이 티켓 이거 맛있어 치즈 이제 마저 짐을 싸러 가야 되니까 촬영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천천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당면을 추가하시면 국물이 거의 없긴 해요 근데 추가 안하시고 그냥 떡볶이 시키시면 국물 있잖아요 떡도 잘게 잘라가지고 응급식을 떡볶이 볶음밥 옛날에 했잖아요 그것처럼 볶음밥 해서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네 이제 이렇게 약 1년 반 동안 정들었던 이 공간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제가 설문 하나 올릴 건데 이제 어떤 콘텐츠를 보고 싶으신지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 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같이 갈래? 난 어디든 좋아 안녕 안녕 안녕